한테 물어볼까요? 살을 어떻게 빼셨나요? 저는 살 빼는 멤버가 아니라서요 살 빼는 멤버가 아니라서요 타고났어요 타고났어요 자진 납세인가요? 살 빼는 멤버 누군가요? 저희 넷입니다 한마디씩 어떻게 뺐는지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그런거 말고 운동은 운동은 아닌거 같죠? 뭔가요? 저게 덜 먹으면 덜 먹고 운동한답니다 여러분이 먹던거에서 밥만 드시면 돼요 너무 어려운데요 유리구슬 치면 살이 빠져요